여기 보니까 레이버는 첫 번째 영어사전에 노동이란 뜻도 있지만 위험이 따르는 활동. 그렇게 해서 분만은 이렇게 의학이 발전하더라도 신체구조가 항상 정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활동이죠. 분만을 한다는 것이. 이 구급차 분만이 또 발생한 거죠. 이게 이제 지금 서슬퍼런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만든 포괄수과제 그 여파지 않습니까? 그게 땅대에 다 보는 겁니다. 자기가 편대를 굴려가지고 산부인과 제도에서 분만을 할 수 없도록 숫가를 포괄수과제로 묶어가지고 완전히 박살이 된 그게 지금 드러났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채널A 뉴스인데 어제 저녁에 충남 서산의 산모가 이제 아이가 나오려고 하니까 119에서 이제 커피 출동을 해가지고 권역 내에 병원들이 많으니까 네 곳에 이송 거부를 당했고 두 곳은 전압불통이니까 이제 여섯 군데 권역 내에는 서산이 바로 천안 직원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천안에 있는 병원에 가가지고 아이를 분만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다 거절당하니까 119가 계속 연락을 해가지고 아마 수원에 있는 병원에 100km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위급 상황에서 100km 정도 떨어져 있으면 차를 모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이게 119 구급대원들도 이게 보통일이 아닐 것 같아요. 보통의 상황이 아닌데 그렇게 해서 다행히 이제 산모하고 아이가 건강한 겁니다. 40분 동안 언급실을 찾다가 100km 떨어진 병원에 이제 배정이 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100km를 이게 1시간 20분 거리라고 하는데 이제 1시간 20분 이동하는 수월 성빈센트병원으로 그렇게 이동하던 중에 이제 이동하던 중에 이제 아이를 낳게 된 거죠. 이제 수원 성빈센트병원에 기자가 문의를 하니까 조윤성 산부인과 교수가 아마 당직을 쓰고 계셨던 모양인데 분만이 임박한 산모가 그 아래에서 춘천권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차를 100km 이상 몰아가지고 산부인과 의사를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올라온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전원이나 이런 형태로 아마 환자를 이동시키는 모양이죠. 이렇게 지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문의가 멘트를 하면은 윤 대통령 이하 이런 관료들이 굉장히 이게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조치를 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라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은 그냥 불통이다 수준 정도가 아니고 그냥 고집이다는 수준도 아니고 무슨 왕고집이다 이런 표현을 담기도 힘들고 그냥 완전히 막가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당신들 정권이 날라간다고 진짜 당신이 진짜 정권이 그냥 붕괴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본인들이 그냥 으쌰으쌰해가지고 그냥 그게 다 눈에 안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의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즘 응급 혹은 중환자를 받는 게 많이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업무 로딩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언급실이 배우과에 여러분들 환자를 배치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성빈센트 병원 같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종합병원 아마 상급종합병원 수준일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몇 가지 슬라이드만 여러분들 채널A에서 보도한 어젯밤에 구급차에서 분만한 두세 번째죠. 며칠 전에 또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하단에 이 방송을 보고 여러분들 방송에 의견을 남기신 것은 굉장히 순식간에 남기기 때문에 좀 더 진솔되죠.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산부인과를 업신 일등공신 박민수가 악의를 받으면 되겠네요. 이제 구급차가 출산합풀이 되었습니다. 이게 다 누구 덕분입니까 아니 누구 덕분이긴 누구 덕분이긴요 윤 대통령 덕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런 방송을 듣는 대통령실 사람들은 대단히 불쾌하겠지만 이게 다 윤 대통령 덕분이지 않습니까 누구 덕분입니까 솔직히 이런 나라에 아직도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가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지금 여기에 구리님 말씀처럼 이렇게 가면은 그냥 좀 위험한 까는 다 빈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집에서 옛날에 조산훈이 닭의 역할을 했죠. 집에서 낳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민수 차관님께서 포괄수까지를 밀어붙이시고 무과실 보상을 밀어붙이셔서 산부인과에서 이제는 애를 분만을 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구급차 안에 조산사 배치해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 이런 이야기인데 나중에 보니까 영국에서는 이런 사태를 대비해 가지고 구급차에서 아이를 받는 그런 매뉴얼이 아마 준비가 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제 뺑뺑이는 사라지고 응급실 셧다운으로 변할 겁니다. 이게 이름도 그냥 농담 아닙니다. 이제 응급실 뺑뺑이가 없어지고 응급실 셧다운 이런 추체로 응급실 셧다운을 하는 그런 병원들이 나올 겁니다. 산넘의 산입니다. 여야가 내일 계정 간호법을 처리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의사협회장이 조금 전에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전체 의사들의 뜻을 모아 의로 중단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보시면 개분만 비용보다 적은 의료수가로 위험 부담주고 아이를 받은 산부인과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냥 100명 중에 한 명 자연적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아이 분만에 실패하게 되면 소송을 맞고 17억을 배상해야 되니까 분만이 100명이면 1인 분만당 60만 원을 아마 받는 모양이죠. 개분만 비용이 15만 원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6천만 원을 버는 거죠. 100명을 받으면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나오는데 여기 이제 한 분이 쿡 찍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 출산이라서 구급자 안에서 그래도 여러분들 아이를 낳았으니까 다행인데 주변에 돌아가시는 분이 많을 거라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술비를 삭감하고 포관로 묶어가지고 개인에게 무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데다가 전문가로서 의견맞이 무시하고 정책 발표 악마화를 하니까 전공위가 무한다고 산부인과를 하겠다고 남아있겠습니까? 1년이라도 젊었을 때 관두고 나가서 다른 것을 해야 되는 거죠. 필수과를 본인이 선택하면 필수과는 본인이 좋을지 모르는데 가정을 파탄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전공위가 여러분들 없지만 앞으로는 현장에 줄어들 겁니다. 이런 상황이 의로운 뉴노말에 해당한 것이고 바로 윤 정권이 바라지는 않았겠지만 그냥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지 않습니까? 포괄수가제를 도입해서 동네 산부인과를 줄도상하게 만드신 대단하신 보건복지부 특정관료분께서 이걸 보고 좀 느끼시는 게 있으셔야 되는데 뭐 그렇게 느끼겠습니까? 본인은 최선을 다했다. 영국은 집에서 났습니다. 저래서 또 국업대원들 분만 매뉴얼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들 원하신 대로 가고 있습니다. OECD 평균은 아직 멀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냥 여러분들 웃는 걸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런 방송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최근에 나온, 어제 나온 건데